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요. 작년에 저희가 첫 콘서트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더 더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야 돼요. 알겠죠?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엄청 많으니까 기대하자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입장한 판타지파크입니다. 여러분, 오프닝 무대 어땠어요? 좋아요! 좋았죠? 네! 여러분과 네 포렌즈 여러분 어땠어요? 좋아요! 좋아요! 네, 그 오프닝 그 그 오프닝 맨 처음 넓는 게다가 보면서 저 이렇게 딱 그네를 타고 브렌즈 입고 나오잖아요. 너무 그 되게 이쁘지 않았어요. 이 세트랑 어제는 애기였는데 저는 되게 보면서 울컥했거든요. 이때 원스토퍼크 했나요? 네 뭔가 트와이스 랜프니까 이름답게 되게 어디 무슨 공원, 놀이공원 올라온 거 같지 않아요? 네 황금 같은 또 주말이잖아요. 네 그러니까 잠실의 옆에 또 큰 놀이공원 있잖아요. 그것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해드릴게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아니 아니 노래발말이 있는 거 맞았어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사나가 한 번있어요. 네 아니, 여러분들. 여기 앞에 1층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무대보면은 그냥 무대가 아닌 캔디본 무대에요. 아우 나 방금 알았거든요 진짜요? 알았어요? 알았죠? 어떻게 알았어요? 리허설 할 때부터 알았죠 아 진짜요? 아유 정말 오늘은 저희 오프닝부터 무대에도 아주 힘을 빡빡 줬는데 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시작이 불가하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초코넛 스코넛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다고요 맞죠? 오늘은 또 중콕만의 그런 묘미가 또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이다가 묘미가 너무 핫한 거 같아요 너무 웃더라고요 근데 아니 오늘 진짜 묘미가 약간 네? 보여요 보여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어제 오셨던 분 계세요? 네 이렇게 많았다고? 보고 오신 분 어? 수포 보고 오신 분 아 왜 보고 왔어 괜찮아 괜찮아 봐도 돼 봐도 재밌을까 오늘 아주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 분이다 진짜 반응이 좋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데 저희가 살짝 다음 무대를 위해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모여볼까요? 자 오늘 무대를 위해서 세트가 들어오는데 혹시 어떤 노래 할지 예상되나요 여러분? 네 네 네 왜 울린거죠? 네 네 네 지금 라인터로 보고 막 아 다음부터 뭐였지만 이렇게 보여요 본다음만 안 들어서 뭐가 나올 거 같다고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눈이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뭐죠? 캔디라 그러는 거 같아 캔디보리라고 하는 거 같아 뭐지? 캔디파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 자음 노래 기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Someone Like Me 기념을게요